만약에 이 구평을 오직 백신 접종을 위해서 본 사람들은 국내 최초로 유료 접종을 한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30대 이상 분들이 진짜 나는 수능 보겠다 해가지고 의치한 약속 준비함 나의 인정.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자, 여러분들 일단은 어...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안 다를 수가 없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이게 사실은 좀 착잡하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천천히 어떤 원인과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평가원 보도자료까지 따가지고 다 갖고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9평인데 9평을 보는 이제 학생들한테 백신 접종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신청자가 폭주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연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 24일날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는 그 전에 시행 계획이란 걸 먼저 발표를 합니다. 왜, why? 제 학생분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여러분들 시험자가 툭 하고 오니까 괜찮은데 N수생분들이라든가 검정고시 출신분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안 보잖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행 계획 같은 걸 미리미리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평가원 공식 보도자료예요. 자, 접수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8일. 지금도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건데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내가 졸업생들 몇 번 봤어. 많이 봤어. 추후에 설명드렸지만 이걸 없는 전쟁이고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여러분들 이게 몇몇 학생분들은 후배들 중에 약간 껄끄러운 친구들 예를 들어서 내가 3학년 때 2학년하고 사귀었어. 어? 그러면 내가 학교 가면은 오빠, 오빠 여기서 왜 나와? 이런 경우 때문에 졸업생들이 대부분 출신 고등학교에서 봐, 안 봐? 안 봐요. 이거 인정? 이 개감성 인정해야 돼. 슬픈 감성이에요. 보통 학원에서 본단 말이야. 근데 복주하면 학원 신청해서 볼 데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 자, 검정고시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점 이게 여러분 86개면 굉장히 많아 보일 텐데 10명 반대도 있고, 5명 반대도 있고, 20명 반대도 있고 비재원생을 그 정도로 받는 게 엑셀 파일로 여러분들 평가원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확보가 됩니다. 참고로 요번에 러셀, 대치러셀 300명까지 받아요. 어? 그러면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 구평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봅시다.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하여 이번 9월 모의평가 신청자 중 고3 재학생이 아닌 수험생을 대상으로 원서 접수 시 접종 희망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이제 구평을 응시하지만 고3 재학생이 아닌 수험생을 대상으로는 원서 접수 시에 여러분들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평 때 또 코로나 터져봐. 이거 안 된다라는 거잖아. 이후 접종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라 사전 예약을 통해 8월 중 접종이 가능해. 여러분들, 저희 같은 경우도 8월 뒤에 일반인들도 가능해요. 일반인들도 가능해. 나중에 이제 접종 그 가이드라인 보여드릴게요. 자, 질병관리청 계획에 따른 40대 이하 국민도 8월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8월부터 40대 이하가 가능해. 백신 우선 접종은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해 시험에 실제 응시할 수험생만 응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세는 1만 2천원을 징수한다. 만약에 이 구평을 오직 백신 접종을 위해서 본 사람들은 국내, 아니 세계, 국내 최초로 유료 접종을 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백신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국민들이 순서대로 접종을 하는 건데 이 유료 1만 2천원 돼가지고 지금 유일한 유료 접종자가 된다는 건데 우선 접종자가 있단 말이야. 사회 필수 인력부터 여러분들 7월에 가고요. 그 다음에 고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아까 간다 그랬죠 여러분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7월 중으로 접종 들어가고요. 기타 대입 수험생 인생을 걸고 보잖아. 8월 중으로 들어갑니다. 자 50대 장년층 분들도 연세가 연세인지라 연세? 자 나이가 나이인지라 7월 26일 주가 8월 초에 받아요. 그 뒤에는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 차례로 받겠죠. 안목적 사회적 합의로 여러분들 가이드라인 된 거잖아. 그런데 화이자 맞자. 화이자런. 9월 모평 몰려든 어른들. 재수생 울렸다. 직원들한테 9월 모평가 접수험 지켜달라고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맞나요? 이 모습이 맞는 사회상입니까 여러분들? 접수가 끝났는데 지금도 학원으로 4, 50대 분들이 접수하겠다고 전화를 하네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9월 모평 신청 화이자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8월 달에 맞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응시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려는 9월 모의평가 30대 이상 성인들의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30대 이상 분들이 모두 다 직장을 때려치고 의치한 약수로 런함 인정. 모두가 이 모두가 진짜 난 수능 보겠다 해가지고 의치한 약수 준비함 나의 인정. 요건 인정해줘야지 여러분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재수 반수생이 9월 모평에 접수하지 못한 사례. 와 이거는 이건 내가 접수해봐서 안 돼. 제가 수서에 살아요. 그 N수 할 때 3수부터 내가 독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평 보고 싶으면 그때 학원을 찾아서 검색을 해. 그러면 미리 내가 평가원 사이트 즐겨찾게 해서 맨날 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엑셀 파일 나오면 수서 주변 택도 없어. 5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남 전역에 이미 마감이 빗발쳐. 학원 전화하자마자 아침에 6시부터 거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 진짜 나이키 여러분들 GD 신발 사는 급이야. 이거 진짜 해본 사람들 알아. 이런 사태가 없었어도 구해있는 모든 학원이 바로 마감이 돼요. 특히나 아까 대출할 때 언급했고 시설이 조금 더 느려한 곳은 더 빨리 마감이 된단 말이야. 제가 노원까지도 찾아가 봤어요. 저 시험 보려고. 저 수서에 사는데.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진짜 못 봐요. 진짜. 진짜 못 본다니까 모의평가를 못 친다니까 독재생들이 정말로.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그냥 넘기면 3년째 경험해 본 거거든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다른 유튜버 분께서 먼저 공로나 영상을 올리셨던 걸 제가 봤고요. 저도 이것은 좀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기사이키 콘텐츠를 할 때 어떤 객관적 입장에 최대한 조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고 그런 편인데 이거는 안 돼요. 정말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접수를 시작한 지 오전 10시부터 신청이 몰려. 몇 분 만에 신청을 인원을 채운 곳이 많았다. 접수 시작과 동시에 수백 명이 몰렸어요. 1분 만에 마감됐다. 아 이건 뭐 수심 이거는 교육부는 수능 방역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졸업생 응시자도 우선 접종 대상 포함했다. 벌금제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수능 당일날 응시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은 벌금형을 문다. 되게 정책적 아이디어라 보거든요. 이거 교육부가 예상을 못했어. 이 정도로 몰릴 줄. 이를 위해 9월 모의평가 접수한 성인은 모두 수능 응시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자 특히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응시자가 화이자 백신을 맞는 적도 신정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혈전 논란으로 홍영을 치른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이다. 이게 어쩌면 지금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어떤 백신을 맞으면 부장에 맞다. 각종 여러분들 의견이 많고 교수님들하고 이 질병관리청의 의견과 다 제각각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와중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할 것 같은 화이자 백신을 맞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 개인의 안전을 위한 이기심이죠.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알고 여기 이 포션으로 들어간다? 이게 나는 어... 자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재수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수험생이 주로 활동하는 오르비, 수만이 등 온라인 커뮤니티는 9월 모의평가 접수에 실패했다는 글 이어졌다. 학원 현장 접수에 4, 50대 성인들이 몰렸다는 목격담. 와... 학원에 9월 모평 접수하라고 하는데 신청자 절반이 40대였다. 접수가 금방 차서 정작 난 신청도 못했다. 28일 9월 모평 접수한 신청자 312명 중 25생 이상이 전체 49.7% 육수생, 7수생 이렇게 많았나요? 어... 은퇴해야겠다. 5수생 유튜버는 은퇴해야겠어요. 어 이렇게 많았어? N세 유튜버 도전기가 이렇게 많았나요? 라고 할 뻔. 이거는 가장 나이가 많은 시청자 50대였다. 아... 8월 달에 무조건 맞교 대회인데 12,000은 유료로. 재학생의 피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신청하면 표본 흔들리거든요. 재학생 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수능을 칠 사람들이 흔들려. 자 이렇게 되면 수능이라는 것이 이 두 번의 평가원 모의고서로 평가원이 판단해서 올해 아이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판단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능의 난이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이거 왜곡되거든요. 이거 왜곡돼요. 여기까지 가는 게 진짜 최악의 결과. 자, 모평 접수자에게 백신을 맞추기라는 이후부터 우려가 나왔지만 교육부는 하반기 일반인 접종이 원활할 것이라는 전망을 들고 허숭시자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접종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교육부의 아니란 판단으로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신청 과정에서 조금 이거는 좀 정말 멈추지 않으면 올해 수능 치시는 친구도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부는 학원고사장이 부족하면 학교 교육청 등 가용시설 최대한 활용해 접수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응시를 원하면 모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며 학원, 학교 교육청도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 7월 8일까지 받는데 더 뭔가 최초로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9월 접수가. 지금 이거는 향후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6월 30일 날 바로 학원 시험장 참여 추가 신청 접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학원들도 받는 단계예요. 근데 학원들도 자기 학원 원생들도 시험을 봐야 되거든? 그럼 그 나머지 인원을 충당해야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뛰어 앉아야 돼서 아,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모집이 될지 봐봐. 학생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및 시험 응시 인원이 각각 30명 이상인 곳이야. 이게 학원이 꽤 커야 되거든요. 총 예상 응시 인원 중 15명 이상은 반드시 비학원생으로 접수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고3을 가르치지 않아도 다른 여러 진짜 전국에 있는 학원들이 좀 힘을 합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시험장으로 운영하기에는 학원들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몇몇 어떤 어른분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몇몇 학원들의 어떤 또 이런 또 희생이 또 필요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제가 번복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제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영상을 저는 최대한 좀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해야지 말할 일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고 해결책이 필요해요.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사회적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회적 문제고 반드시 이 사태를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부디 좀 올해 그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더 이상의 좀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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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